그 발음하는 거 있어요. 이거 지금 노트북 사용해요? 노트북? 노트북? 랩탑? 랩탑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글 도큐멘트의 툴에 보이스 타이핑 있어요. 보이스 타이핑 알아요? 보이스 타이핑. 목소리 녹음하는 거 있어요. 목소리 녹음하는 거 있는데 내가 도이세도 가우탱 벳. 하지만 내 발음 나빠요. 그래서 발음 연습하고 싶어요. 제가 도이세도 가우탱 벳. 네. 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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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잣과 안의 잣돋사옥이 담자 바오 모중 진대륙 네 바람과 도일라 홍돋 자 그러면 탄세독? 가오모 오케이 오케이 도이세독해요 내가 발음 잘 할 때까지 연습해줘요 네 진짜 있어요? 아니 아니 지금 탄은 안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시도 디도 네 해봐요 안 돼요 홍백 안 돼 안 돼 이거는 아마 아 저걸로 아는데 그 아 이거 이거 잠깐만 다시 거기서 이걸로 한번 해봐요 잠깐만 우리가 들어와서 해봐요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고테네 페이스북에 내가 보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에요 했어요 거기서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봐요 뭐 뭐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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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페이지 고테네 고테네 파인 네 퇴짝과 나의 급기 과 응 툴에 있어요 툴 오케이 툴 툴 툴 보이스 타이핑은 툴에 있어요 툴 툴 오케이 엠엠엠 엠엠 엠엠 팀 쌤 팀 쌤 툴즈 툴 툴 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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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여기 여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툴 보이스 타이핑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잉백으로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리코딩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거 가지고 해야지 한 거 여기다 말고 한번 해봐요 잘하면 우리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 말로 글쓰는 거예요 찾았어요? 음 음 음 저는 문장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잠깐만 이거 맨 앞에 내가 가서 할 테니까 여기서 연습해요 이걸로 맨 앞에 맨 앞에 처음에 있어요 여기다가 맨 앞에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해요 이걸로 툴 직접 엠마 툴 보이스타이핑 툴 보면 여기 보면 보이스타이핑 있어요 보이스타이핑 컨트롤 쉬프트에 쓰네 보이스타이핑 네 오케이 아, 말로 입력해봐요 엠꽃에 비엣 노이 노이 바 바 바 바 바 노이 에 엠 응 응 응 응 응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뭐 네에 팀캠? 네, 제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네, 네,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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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자 봐요. 여기 툴 있어요. 툴. 요거. 요거. voice typing. em mở ra rồi, nhưng mà không mở được âm thanh. voice typing. OK, OK. 가치. 요기 가치 마. 저는 한 수이사 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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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 요기 가치 마. 링크?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내가 페이스북에 보냈잖아. 페이스북 메시지 있어요. 네 네. 저는 페이스북에서 링크 연서 안 열려요? 네네. 다시 해줄게요. 다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왜 안 열리지? 그럼 다시 말해봐요. 해봐요. 잠깐만. 지금 읽어봐요. 네. 똑.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어. 계속. 응.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sau khi th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sau khi th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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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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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응. 근데 왜 제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전화할 수 없나요? 다시 열어봐요 열어서 거기서 해봐요 거기서 단 노트북에서 하는 거예요? 내 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 노트북에서 핸드폰으로 사용해요 핸드폰으로 하면 안 돼 노트북으로 해야 돼 노트북 없어요 노트북 없어요 그러니까 안 열리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노트북만 사용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 기능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다시 내가 발음한 거 고쳐줘요 먼저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근데 사람과 또이 라 홍 텍 아 한 잡 똘이 노이 텍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보면 지금 도일라 찻찻 안됐어요 언어이 오케이 오케이 잣 잣 잣 안됐어요 톳 안 됐어요 싸우 싸우 안 됐어요 기 기 안 됐어요 땀자 안 됐어요 따우 마우 안 됐어 모 됐어 쭈쭈 안 됐어 님 이거 내가 된거는 공부에 대해 하나야 20% 한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 이거 그냥 하면 내가 발음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이 도와줘요 지압이 뭐 하나 했어요 뭐 이것만 내가 맞췄어요 도이 코테 아 체도 있다 테 3 아 지금 몇 개 있어요 단어가 뚜 뚜 라 모하이바붐남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12개인데 12개 중에서 도이 바 6개 맞네? 아닌데? 12개 아니구나 17개 17개 중에 6개 내가 나머지 11개는 홍진삭 단이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도전 더 해볼게요 읽어주세요 독, 독, 가오, 쟁벳 따라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줘요 잠시만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줘요 따라할게요 오케이 고이까지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네 sau khi tham sau khi tam gia sau khi t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도전 도전 바리 바리 이스라요 오케이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sau khi th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도 바리 도 바리 도 바리 존 만 바리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sau khi th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thể chắc của anh ấy rất tốt sau khi t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tham gia vào một chương trình thể lực 맞았어요. 랏 맞았어요. 콧 안 맞았어. 싸우키 아 땀자 또 틀렸어. 땀자 발음 어떻게 돼요? 탐자. 탐자 오케이. 나는 땀자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탐자. 탐자 오케이. 바오모. 이거 맞았어. 바오. 맞았어. 맞았어. 바오모 맞았어. 하지만 쭈윙친 안 맞았어요. 바오모. 오. 바오모 쭈윙. 쭈윙 맞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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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렸어. 쭈윙은 틀렸어.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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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게 조금. 체럭 발음 해봐요. 체럭. 네. 발음 어떻게 해요? 체럭. 럭 발음 어떻게 해요? 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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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자. 담자. 벨럭. 이번에 몇 개 맞은 거예요? 모 하이바. 싸우. 어? 많이 맞았는데? 싸우. 10? 10개 맞았어. 10개 맞았어. 10개 맞았어. 10개 맞았어. 한 번 더 따라갈게요. 또이세. 독태어. 딴. 오케이. 통 drain. 흑ärk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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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 됐어요? 중진 탈락, 오케이 중진 탈락 됐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뭐 하이바, 몸, 남 싸우, 열한 개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선생님 발음은 잘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거 가름은 내가 잘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거 생각 없이 말하면 나는 말하는 습관 수행한 한국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공탠에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중요해요 파이팅 과정, 파이팅 과정 파이팅 배는 과, 왜냐면 비주, 비, 탱 배는, 비주, 탱 배는, 비주, 탱 배는, 토이, 오케이 도이세에,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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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acks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토이 이라는 말이 나 있지만 토이 마늘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저녁식사 밤 저녁 하지만 난 발음 구분 못해 예를 들어서 탄이 발음 해봐요 나 어떻게 발음해요 나 나 생백 토이 마늘 토이 그 다음에 저녁 토이 세 개 가지고 다시 나 토이 마늘 토이 저녁 토이 뭐 lại 나 토이 마늘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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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번째가 저녁이에요? 이거 저녁? 아 마늘 저녁 마늘 한번 다시 발음해 봐요 마늘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몇 살이잖아요 다시 안돼 다시 다시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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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장으로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는 나는 아 홍홍 다시 나는 마늘을 먹어요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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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å ness 또이 또이 네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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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ụi chua ăn bụi chua bụi tối ăn bụi thổi bụi tối ăn bụi tối 통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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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hĩa là cho nhょk kư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끈, 쏙끈, 자, 몸, 끈 먹었어요 네, 오케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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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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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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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Ăminh. 德행 cabinets. 영탁ア국에서 학교에서 유적으로 많이 보자. 보려고요. 1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음 SAND. 한 번 certaines 저녁 1й 넓을 두는 랶을 데ís 둘 넌 셋 mahdoll AUDIO 그때 어 Powell gauche Bowl 돈 루어 넵 라 루어 넵 랑 루어 넵 랑 맞았어 맞았어 많이 아주 잘해 오우 You can do it. 마지막. 라스트. 비. 론.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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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롬모. 호. 피. 론. 롯. 롯. 럼. 홍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네. America! 다음에는 그 내용 공부해요 주제 정해가지고 발음은 내가 혼자 연습해도 되니까 나중에 랩탑 있으면 이거 연습해봐요 툴로 저는 랩탑으로 랩탑 없어요 하지만 맥북 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축하한 응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주무업 네 주무업